심리에 타입정회에서는 마왕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을 선정해서 상품을 나눔 이벤트 할 건데요. 구독자에 한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2월 9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부의 다윗정원입니다. 오늘도 휘닝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단품이에요. 대품이면서 단품인 아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우렌시스가 있어요. 라우렌시스입니다. 완전 자구수가 따글따글합니다. 굉장합니다. 자구의 여왕다운 포스를 갖고 있는 라우렌시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 20cm 차인데요. 부족해요. 20cm로 잴 수 없는 엄청난 자구를 가지고 있는 라우렌시스 18,000원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품이어서 먼저 찜하시는 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구수를 세워달라고요?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여기 로우금이 있습니다. 로우금이 이 아예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면은 바로 여기 금 보이시죠? 자 금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로우금입니다. 로우금 2만원입니다. 크기가 엄청 큽니다. 14cm의 로우금입니다. 왕 월컴이 로우금 2만원입니다. 그린 3페인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린 3페인 손톱이 아주 예쁘네요. 그린 3페인도 화이트 3페인 핑크 3페인 그런 3페인들은 많이 봤어요. 독일 3페인들은 많이 봤는데 그린 3페인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 원대품이에요. 사이즈가 14cm의 얼큰이에요. 로우금하고의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둘 다 왕 얼큰이죠. 독일 3페인 15,000원입니다. 독일 3페인 15,000원입니다. 독일 3페인 이 아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없어요. 하나입니다.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천대송 철화입니다. 천대송 천대송 철화 여기 천대송이 보이네요. 자 여기 천대송 이 아이가 천대송이죠. 따글따글하게 짱짱하게 얽혀있는 얽힘이 확실한 천대송 철화 15,000원입니다. 20cm 20cm 이렇게 묵박하고 있네요. 천대송 철화 15,000원 이 아이도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아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 입장이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있는 짱짱하게 나와있네요. 온슬로우가 보통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허술화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이 라인 돌아가는 간격 좀 보세요. 아주 짱짱하죠? 짱짱 이 온슬로우 얼큰이 하나 사이즈 재볼게요. 10cm가 다다르고 있구요. 작은아이도 7,8cm입니다. 전체 사이즈를 재달라고요. 잴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아이는 가출과증 했어요. 온슬로우 2만원입니다. 온슬로우 이 아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브도 철화가 있군요. 브레이브 철화 너무 이쁩니다. 귀여워요. 여기 이 세 마리 쪽 얘가 브레이브예요. 브레이브 철화 이 입장 끝으로 분홍빛으로 물드는가 따글따글 얽혀있는 철화도 약간 분홍빛이 도는 그런 모습이네요. 3만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의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5cm입니다. 이쪽도 15cm 얘는 더 커요. 얘는 18cm 이쪽은 거의 20cm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도 15cm입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먼저 품겠다고 하시는 분이 큰 거부터 가져가시겠죠. 그냥 큰 거 신고 중간 거 물 많이 든 거 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드리겠지요. 브레이브 철화 3개 3만원입니다. 딱 3개 밖에 없습니다. 브레이브 철화 3개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그르노비아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르노비아 헌타지아 였죠. 자 우리 그르노비아 얼큰이 완전 이렇게 보면서 그르노비아 자연군생 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네요. 자연군생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자꾸들이 숨어 있었네요. 와 게임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자연군생 와 그르노비아 완전 얼큰이 자연군생 자꾸들도 아주 큽니다. 지금 이 모 엄마라고 해야 되죠? 모주의 얼굴 사이즈는 16cm고요. 이 자구 사이즈도 5,6cm가 되는데 빼잉 들어가면서 있어요. 키도 한번 재볼까요? 12cm에 달하는 완전 얼큰이 그르노비아 2개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그르노비아 2개밖에 없어요. 자연군생 3만원입니다. 아 로망이 있었네요. 우리집 로망은 요만한 아이들밖에 없는데 여기는 로망이 이렇게 따글따글 붙어있네요. 아 로망 우리들의 로망 로망입니다. 이 아이도 로망도 그렇게 많이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는 보기에 드문 아이죠. 로망 2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5cm입니다. 누가 보면 철한 줄 알겠습니다. 로망 아이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로망 이잖아요. 자 한번 이쪽에서 볼까요? 로망 2만원입니다. 자 레드벨벳 35,000원이에요. 이두근생인데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레드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고요. 벨벳하면 옷감에 그 우아한 빛나는 그런 옷감이죠. 레드벨벳 사이즈 한번 들어볼게요. 8cm 이하에는 10cm 둘이 합해서 12cm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35,000원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단품 헬린다 그래서 오늘은 단품 아이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와 원술로 엄청는데요. 2만원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15,000원 15,000원 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화이트 미니마 아 굉장하죠. 크기 볼게요. 이 하이트 미니마 이 크기 하나가 7, 8cm 인데요. 자구가 8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구가 더 많아요. 더 군생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15,000원 입니다. 여기서 단품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아이 먼저 라오렌시스 18,000원 이에요. 완전 완전 대품입니다. 제가 아 둘 수가 없어요.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한번 그래도 잇챠챠챠 자 아 아이고 엄청 군생이죠. 따글따글한 라오렌시스 18,000원 이고요. 러우굼 그린삼펜 자 오아이들 러우는 너우 금은 2만원 그린삼펜 15,000원 입니다. 천대송 철하 15,000원이고요. 온슬로 2만원이고요. 화이트 삼펜 15,000원 브레이브 철하 3만원 입니다. 그라노비아 자연군생 자 군생 맞아요. 자연군생 3만원 그리고 로망 2만원 입니다. 로망 로망 흔하지 않는 아이예요. 레드벨벳 35,000원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ême pick 아이예요. mental